자 두번째는요 프레즈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일단 작동법부터 좀 봐야겠죠 딱 이렇게 땡그러니 화면만 딱 나오니까 여기서요 자 여기 이 모눈종이라고 할까요 이 틀이 있죠 이런 것들 이 화면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요 캔버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캔버스라고 하고요 이쪽은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패스가 추가될 때마다 여기로 이동을 할 거고요 쭉 보면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저장하기 뭐 이런 것들 있고 추가 뭔가를 추가할 건가 봐요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감상하기 미리 보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유하는 것 같고 뭐 설정 끝내기 왼쪽 아래에는 패스 설정 이런 것들 있죠 딱 봐도 어떤 버튼인지는 일단 알 것 같고 이 캔버스에서 마우스 여기 보이시나요 마우스에서 왼쪽 클릭해서요 왼쪽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요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도 가능하고요 잡고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있는 휠 버튼 있죠 휠 버튼을 위로 올리시면 확대가 돼요 축소하면 아 내리시면 축소가 되고 예 드래그입니다 잡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시고 휠 올리면 확대 휠 내리면 축소 여기까지 프레즈의 가장 큰 특징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큰 특징 프레즈를 전에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이 특징이거든요 너무 많이 확대하면 검정색 떠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하다보면 이제 그만 가라 그래요 사실 만들 때 이 정도까지 예 그만 가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저는 화면이 다르네요 텍스트 추가하기가 나오는데 예 그거 지금 제가 지웠습니다 여기 빈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텍스트 추가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웠고요 그리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감상하기 버튼 있죠 감상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전체 화면 표시 모드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전체 화면이면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지금 캔버스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오 잠깐만요 이렇게 어? 마우스 키보드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음? 어떡하지? 껐다 켜야겠네 아무튼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래서 확대 축소 가능하고 목소리가 멋있으세요 김현진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여기서 감상하기를 누르면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됐죠? 여기 감상하기 여기서 ESC 누르거나 스페이스발로 누르면 원래 감상하기로 가는데 지금 키가 좀 이상해서요 다시 한번 켜야 될 것 같아요 어? 여기 또 하나 더 있다 여기 꺼버리고요 다시 크롬에서 보도록 하죠 저기 아직도 로그인 못하신 분이 있네요 네 로그인 해주세요 아 로그인이 안 되나요? 음 익스플로러 크롬도 다 될 텐데 다른 익스플로러 뭐죠?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롬으로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됐는데 왜 안 될까요? 음 가입이 제대로 안 됐나? 어 됐네요 여기서 크롬에서는요 저는 이제 크롬에서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프레즈의 기본 원리가요 아 아이코 강의자료 표시 카메라 페이퍼 페이퍼 지금 제가 이제 아 그림을 불러온 거고요 보시면요 기본 원리가 프레즈의 기본 원리가 어떠냐면요 여기에 음 이거 저것을 큰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도화지에다가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뭐 그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도형일 수도 있고요 추가해서 심볼 느려 느려 인터넷이 느려요 뭐 이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고 큰 도화지에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카메라를 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해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하는 식으로 나중에 녹화번 봐야겠네요 로그인 못했어 로그인 잘 안되시나봐요 나중에 한번 녹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프레지가 방화벽 같은 게 있어서 그러려나 여기까지 프레지 기본 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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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